빌리! 그렇게 두는 거 아니야! 지도 반대로! 동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면? 고물이 여기 있는 건데? 맞는 거 좋은 거 같아! 됐어! 여기야! 다 왔다! 비즈니스를 시작해볼까? 끔찍한 날이겠다! 시작해보자! 깊게 파! 도대체 누구지? 저기! 진정해! 얘들아! 뭔가 딱딱한데? 상자! 우리가 보물을 찾았어! 그냥 인형이잖아! 보물은? 왜 그러는데? 너 때문이야! 역시 너는 보물 찾기에 믿을 수 없다니까! 너 때문이잖아! 빌리! 얘 우리가 데리고 가자! 알았어! 둘 끝에 데리고 병원으로! 환자를 테이블로 옮기고 달려보자! 수술의 장갑은 필수지! 내 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지가 달린 엄청나게 패션업을 한 거야! 그거 알아? 도인형 이상해! 머리랑 팔이 좀 망가져 있고 이 다리랑... 이런! 얘가 깨지는 재질인 걸 누가 알았겠어! 빌리! 우리 환자는 어때? 더 안 좋아지고 있어! 어! 소름! 얘 다리 왜 이래? 우리 뭔가 해야겠어! 엑스레이 시작하자! 사진? 빌리! 안 좋은 타이밍이었어! 머리 좀 다듬게! 머리 좀 올려주지! 장난감 수술로 장난치는 거 아니야! 여기 결과! 보자! 조심해야지! 너 사진 가루는 꽝이구나! 부러졌네! 이제야 말이 된다! 부검을 해야겠어! 부... 뭐? 장난이야! 깁스가 필요해! 바보! 물이 내 눈처럼 막네! 물이랑 가루야 가져다! 물에 넣고 잘 섞기! 꽤 쉬운데? 이 용에게 붕대를 담그고 깁스 레이어를 겹겹히 해주면 됐다! 그니까 이거 강한데? 똑똑! 누구야? 나! 환자의 체온을 재야겠어! 할게! 내가 할 거야! 나 할 수 있어! 수지! 그럼 끝이 안 좋을걸? 알았어! 믿을게! 별거 아니지! 다 또 망쳐서 내가 뒷처리하게 만들고 있잖아! 이게 뭐 잘못되겠어? 이런! 큰일이네! 심장박동! 혈압! 체온! 환자 체온은? 체온!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얘들아! 살려줘! 널 체온 기억해? 나 또 이러면 수지가 엄청 화낼 거야! 제발! 아래 댓글로 체온 적어줘! 빌리! 왜 이리 오래 걸려! 댓글 봐! 뭐야? 알았어! 이런! 근데 다들 어떻게 한 거야? 우리 구독자들은 최고니까! 맥박! 사라진다! 심장이 멈췄어! 제주동기! 당장! 난 항상 가지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와이어 넘겨! 빌리! 어서! 클리어! 다시! 제발! 빌리! 됐다! 그만! 심장 박동이 들려! 우리가 해냈어! 이제 진정제를 투여해야 돼! 서두르지 마! 수지! 쿠키랑 우유는 최고의 조합이지! 그래! 그거야! 주사에 쿠키랑 우유를 채우는 거지! 그래! 이 주사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잖아! 걱정 마! 이게 너를 나아지고 진정시켜줄 거야! 그렇게는 안 되지! 환자 어디 갔지? 도망간 건가? 찾아야 돼! 여긴 뭐지? 여긴 뭐지? 단반에 쪽파로 지었어야 됐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나도! 어디 있는 걸까? 너 살아 있었구나! 너 몸 조심해야 할 거야! 진정해! 카우보이 모자는 내 자신감을 더해주지! 아무도 내 라스토에게서 도망갈 수 없을걸? 이리 와라! 안녕! 살았어! 너 점점 이상해지고 있네? 어! 돌아왔어! 쟤를 진정시켜야 돼! 안정제! 당장! 한 손! 다른 손! 됐다! 휴! 다음 작은 주사! 다 괜찮을 거야! 약속할게! 좀 낫네! 우리 그래도 여전히 머리는 어떻게 해야겠는데? 빌리! 쇼핑 타임! 새 자켓 사줘! 저리가 여자 옷이야! 선반 안전하게 못질댔는지 확인하고! 배치하기 참 힘드네! 사고! 사고! 이건 이니드? 돈이 안 충분하다고? 빌리! 내 계좌에 돈 좀 넣어줘! 나 웬지 데이 주게! 이니드 인형 사고 싶어서! 뭐? 장난해? 하지만! 뭐? 영상 좋아요 5만 개 되면 내가 사줄게! 안녕! 얘들아! 좋아요 5만 개 되는 거 좀 도와줘! 왠지 데이에게 베프가 너무 절실해! 내가 네 검은 옷 샀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제 머리를 다듬어야 하는데! 머리 따야겠다! 내 눈은 자꾸 들어오니까! 알록달록한 베어클립도 더해주고! 이러면 완전 더 예뻐지지! 유니콘 드레스도 한번 입어볼까? 잠깐! 내 눈! 안 돼! 뭐야? 왜 소리를 찔러? 너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여기에 왜 온 거야 너희? 우리 인형 구조대원들이야! 치료하고 필요하면 수술도 하지! 재밌는 것 같네! 나 가야겠다! 이것도 가져간다! 피통한 죽음! 어렵는데! 우리 게임 전체가 너희 없으면 외로울 거야! 보고 싶을 거야! 손이다! 미안! 내 거야! 예의 없네? 쉰! 그러지 마! 어서! 왜 그런데? 장난감 찾았어? 줘봐! 이 부드러운 아기가 아직 살아있잖아? 핸드폰 풀어봐! 이니드! 네 도움이 필요해! 나 수지야! 우리가 도와줄게! 살려줘! 알았어! 새 환자야? 안녕! 웬지 데이! 안녕! 무슨 일인데? 불쌍한 환자! 응급이네! 수술 준비! 수독하고 귤을 꾸메야지! 난 빠질게! 이거 조심해! 이거 조심해! 모자 써! 쓰고 시작해보자! 모자? 파란색? 됐거든! 알았어! 이것도 괜찮겠다! 다 우리만의 독특한 점이 있네! 다 우리만의 독특한 점이 있네!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겠다! 수술은 스스로 할 수 없지! 이거 엄청난데? 보자! 특이한 각도네! 인트라폼 내시경을 시작해보자! 가까이 잘 봐! 안에 뭐가 있을까? 아기 피카? 누가 배고팠나 보네! 깨끗이 하겠어! 나머지를 다 제거하자! 쓰레기 진짜 많아! 계속 볼까? 빌리! 여기 강아지! 이건 좋네! 셀카? 복시리! 스마일! 이건 프로답지 않잖아! 카메라 어서 끄자! C! 조심해! 빔? 레이저 내놔! 빌리! 수술은 게임이 아니라고! 봐! 웬즈데이! 파이어! 멋지고 깔끔한데? 피카! 너 벌써 괜찮은데? 심장을 의식할 시간이야! 그건 쉽지! 클리어! 내가 도와줄게! 잡았어! 너무 세! 이런! 에너지 포스트가 너까지 불태웠네? 내가 보기엔 전기 의자 같아! 그래도 더 재밌긴 했어! 싱! 네 차례야! 뭐야? 언제 그런 거야? 체크메이트! 빌리! 환자 생명 사인이 떨어지고 있어! 와이어에 문제가 있나? 그래! 싱! 맞아! 네가 맞네! 네 가방에 뭔데? 존때! 이건 뻔한 케이스야! 내 올해는 레시피 책에 적혀있지! 확인해보자! 여긴 우리 가족의 활용 물약! 어때? 이니드? 뭐야? 정말? 뭐가 그렇게 재밌는 건데! 물약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재료는 어떻게 구할 거야? 연금실 연구실! 필요한 거 다 있어! 어떻게 한 거야? 우리 수술방이 연구실로 변했어! 내 물건! 서두르지 마! 하마터면 주요 환자를 두고 할 뻔 했잖아! 네가 빚졌다! 웬즈데이!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 다야? 이니드! 난 수지라고! 어쨌든! 이니드! 이 영상 좋아해 오만개가 달리면 내가 수지라고 부를게! 도와줘! 이 영상 좋아해 오만개가 달리면 웬즈데이랑 그만 싸울 수 있을 거야! 이니드! 오와우! 뿌! 웬즈데이! 간식 요리 시작하자! 불부터 해야지! 바제 안전! 인류는 오래전부터 전기 스톱을 발명했어! 성냥은 장난감이 아니야. 그래서 다음은 뭐야? 물을 어디서 구웠지? 싱! 넌 최고잖아. 하나, 둘, 셋, 넷. 잘했어, 싱! 가자. 멈춰. 레시피를 따르자. 뭘까? 창원의 암브로시아. 운명의 추습. 비버 침. 레드불. 상어 이빨가루. 새아빠의 눈물까지. 행복도 한 꼬집 넣자. 슬픔도 한 그릇. 공주 코딱지가 필요해. 어디 쓰려나? 이런. 더러워. 잘했어, 싱. 트롤의 발톱. 싱. 전화 좀 해야겠다. 무슨 포켓몬이지? 고마워, 싱. 어, 더러워. 물약 준비됐어. 넘쳐. 이거 사랑하는 장난감 해치지 않는 거 확신해? 물약을 써야 할까? 예, 아니요. 제발 아래 댓글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적어줘. 이니드. 됐다. 넌 천재야. 앉는 거 싫다고. 축하할 다른 방법이 있긴 해. 춤. 잘못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피카츄. 피카츄. 저기, 수지. 피카츄. 뭐? 나 춤 다 배웠는데? 왜 소리를 질러? 엄청 큰 노란 포켓몬이잖아. 어디 간 거지? 어디 있을까? 주방에서 나는 소리 뭐야? 이럴 수가. 우리 주방을 보수고 있어. 누가 가볼래? 가위, 바위, 뿌, 샷. 이롱. 어서, 수지. 내가 오빠잖아. 내가 할게. 됐어, 수지. 잡아. 피카, 피카. 친구들. 난 내 베프야. 무슨 일이야? 왜 바뀐 거지? 피카츄이랑 수지는 해외생 절친이야. 쟤 사실 진짜 괜찮았어. 그냥 배고팠던 것 뿐이야. 다 먹었잖아. 여기 팝콘 좀 직접 튀겨봐. 우리 전기 친구. 피카, 폰. 우리 이제 어떡하지? 우리랑 같이 사는 건가? 다시 포켓볼 하나 넣자. 피카츄가 살이 너무 쪘나 봐. 포켓볼은 너무 작고. 이까? 먹자. 다음은 뭐지? 피카 쿠키. 쿠키? 좋은 생각이 있어. 쓰레기통통해서 음식 좀 가져와봐. 후, 물약이 더 필요해. 쿠키 줘봐. 뭐 하려는 거야? 피카. 이것 좀 봐. 엄청 큰 오레오. 이게 시선을 끄네? 그래서 우리 계획이 뭐야? 누군가 우릴 도와야 하는데. 그치? 뭐야? 누가? 네 식물 물약을 포켓볼에 뿌려봐. 엄청 커져서 우리의 엄청 큰 포켓몬도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 시도해보자. 엄청 크네. 빵 터지는 소리로 안에 난장판이 됐겠는걸? 들어갈래? 얘들아, 어떻게 생각해? 나 들어가야 할까? 들어간다. 한참 걸릴 것 같네. 친구. 꽤 분위기 있어. 포근하진 않고. 그래. 이산바는 귀엽다. 저리 치워. 네 말이 맞아. 웬즈데이. 우리 이거 치워야 돼. 피카? 쟤들은 저기서 끝났어.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좀 흔들리잖아. 앉자. 보험 싫다고. 미안. 거기, 빌리. 당장 내려놔. 청소 계속하고. 여기, 웬즈데이. 됐다. 깨끗해 이제. 필요한 것만 있고. 이건 뭔데? 우리 이걸로 뭘 하면 좋을까? 어? 좋은 생활 왔어. 내가 가져온 것 봐. 제일 큰 헬퍼. 저리가. 휴. 어때? 우와. 영감 받겠다. 그치? 신기해. 픽토그램 그리기. 보자. 이런. 이건 뭔데? 쉿. 곧 알게 될 거야. 작은 창문. 아직 뭔가 빠졌는데? 벽에 아늑함을 더해야겠는걸. 튜리다. 왜 검은색이 된 거지? 왠지 내 신드롬. 스테인플러 필요해? 응. 고마워. 난 다른 거 좀 가져갈게. 뭘 그렇게 봐? 청소기? 천만 몇 개 돌려놔야겠다. 같은 거 네 거도 더 줄래? 물러서? 나쁘지 않네. 피카츄. 괜찮니? 다음은 귀여운 포켓몬 피규어로 선바를 꾸밀 거야. 다른 거 자르고? 귀여운 아기 피카츄. 나만의 캔들 디자인이 떠올랐어. 우리 강아지 데코야. 이거 하고 가자. 아가, 너 준비됐구나? 전반에 잘 앉아. 레버바지 스펀지밥. 안녕. 너 다른 세계관에서 온 애잖아, 친구. 씽. 웬즈데이가 손 친구를 잃어버린 모양이네. 어떻게 기운을 줘야 할지 알지? 적고가 필요해. 손도. 물. 실리콘. 이제 설명 믹서. 들어가, 손. 몰드 준비 완료. 이제 섞고랑 섞으면 되지. 붓고. 잘 섞기. 시간이 좀 필요해. 씽의 자유를 섞고 세트. 너 가도 돼, 씽. 한 번에 단 손가락. 웬즈데이, 내가 가져온 거 봐. 이거 내 거야? 감동이야. 늦아야 앉아, 씽. 고마워. 날 위해 선물 없어? 뽀뽀는 선물 아니다. 알았어. 눈 감아봐. 서프라이즈야. 포켓몬 펜을 위한 빠른 선물. 피카츄, 이거 네 거야. 내 거야? 정말 착하다, 베프. 이거 헹건가? 피카츄, 전자레인지에 음식 데우면 돼. 또 얘기 시작. 포켓몬 배터리가 있어서 다행이다. 충전 중. 전자레인지를 직접 꽂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장바구니에 아름다운 꽃이네. 장미? 나한테 필요한 거네. 완벽하군. 꽃 내 거였는데. 다른 장미, 내 거 주문해야겠다. 이 포켓몰 완벽한 포켓몬 침대를 만들어주지. 더 커야 할 텐데. 약간의 내 물약을 더해주면 아직도 냄새 조금 난다. 나한테 더 강한 물약이 있어. 어? 엄청 크다. 물약이 과했나 봐. 우리의 노란 거인이 잘 공간 있어 다행이네. 우리 노치도 없애야 돼. 쿠션도 더 하고. 토명. 부드러운 피카츄 슬리퍼까지. 완벽해. 우리 잘했네. 피카츄 안으로 유인하자. 배고픈 사람. 안녕. 여기 네 거야. 간식. 새 방독. 마음에 드니? 마음에 안 들어. 무슨 일이야? 이런. 사냥꾼들. 여기까지 참았는데. 널 귀엽고 조용한 장난감으로 바꿀 시간이야. 피카. 집에 가야겠어. 또 장난감이네, 너. 다시 문제 일으키지 못할 거야. 저봐. 이거 내 장난감이야. 여기 니새 장난감. 퍼피. 놀자. 피카츄 영화? 아니야. 너무 많이 봤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 난 넌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우와. 새 장난감. 수지? 이거 무슨 의미야? 누구지? 블루. 넌 이제부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야. 여기 있어. 금방 올게. 그래, 그래, 그래. 뭐야? 잘못 들었나? 우리 대처리하자. 잡아, 마미. 전기. 거기, 여기 레슬링 수업. 잘 봐, 얘들아. 흥미롭고. 두 번째 파트도 잊으려나? 나 없이 누굴 치는 거야, 지금? 파란 친구, 나한테 넘겨. 도와줘. 재밌게 놀아보자. 이게 무슨 일이야? 블루, 내가 살려줄게. 일리, 도와줘. 내 무지개 친구에게 치료가 필요해. 매번 이런다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우와, 이거 오빠 연구실이야? 그래, 내 비밀 연구실. 빌리, 말은 그만하고. 우리 블루를 살려야 돼. 그래, 두 손이 필요해. 여기, 심장박동. 수술을 시작하자. 간호사, 가운. 너 간호사도 있어? 그래, 난 가운 직접 집어야지. 환자를 꽂아야 돼. 빌리, 수술장갑 껴야지. 저리 가. 빌리? 안녕, 그린 씨. 안녕, 오렌지 양. 어, 이런. 오빠. 뭐야? 나 장갑 갖고 안 놀았어. 그래. 우선 피검사부터 하자. 우와, 파란 피네. 진짜 멋지다. 여기, 핏 샘플. 그래, 다음은 뭐야? 여기, 현미경. 뭐가 문제인지 자세히 보자고. 어때? 뭐 좀 보여? 네가 직접 봐. 불쌍한 파란 분자들. 우리 치료 계획이 어떻게 돼? 어, 여기 기증자. 허기허기야. 치열을 하면 돼. 신선한 파란 괴물의 피가 우리의 환자를 구할 거야. 걱정 마. 괜찮을 거야. 심호흡해, 블루. 곧 일어날 수 있어. 온도 괜찮아. 안정적이군. 그치만 안은 별로야. 추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속도 바꿔야 돼. 음? 빌리. 그라비 사라졌어. 아, 미안. 나 핸드폰 충전하려고. 천재네. 블루 안에 뭐지? 마이크로 칩? 이거 무지개 친구인 거야. 아님 터미네이터인 거야. 빌리, 이거 이상해. 나한테 다리미가 있으니 내가 고쳐줄게. 그냥 나한테 맡겨. 아, 됐다. 빌리, 이거 받아. 어? 먹으려고 했는데. 아, 우리 지금 손 바꾸는 거 시급하다고. 그치만 손을 어디서 얻지? 나에게 생각이 있어. 쿠키들. 우유. 그리고 시간. 숨어. 맞다.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 앉아요, 산타 할아버지. 빌리의 바보샵에 온 걸 환영합니다. 수염 좀 다듬어 드릴게요. 어때요? 우와. 나 백 년은 젊어진 것 같아. 쉽네, 빌리. 고르게 채워봐. 왼쪽으로. 나 혼자도. 수지. 왼쪽으로. 수지, 뭐 하는 거야? 너무 오래 걸리잖아. 내가 금방 해결할게. 여기. 모든 상처 다 꼬맸어. 잘했다, 프로. 이제 시력 검사를 해볼까? 블루, 뭐가 보이는지 말해봐. 아무것도 못 보는 것 같은데? 눈을 바꿔줘야 할 것 같아. 잠깐. 눈을 위한 게 뭐가 있지? 포커칩? 아니야, 이건 운이 없고. 둥근 사탕은 어때? 어, 사탕. 타이밍 좋고. 내가 간식을 마지막으로 언제 먹었더라? 알았어. 어, 핑. 이걸 눈으로 대체할까? 내 점프 수트에 완벽한 빛일 거야. 수지. 동생, 마법 트릭 볼래? 아, 동전. 완벽하지? 아니. 완벽하거든? 전혀 안 어울리거든. 아, 너무 많이 먹었나? 내 단추. 이제 눈이 완벽하게 고쳐졌네. 아니, 망치고 있잖아. 네가 직접 해. 그래. 어떻게 붙이지? 어, 해리. 좋은 생각 있어? 아니야. 스테인플러? 그것도 별로. 꿈맬까? 이거면 되겠다. 톨은 테이프로 붙이고. 그래, 블루. 너 거의 새 것 같다. 그치만 냄새가 나는데? 스팟 치료가 필요하겠어. 앉아서 쉬어. 우리가 예쁘게 해줄게. 준비해. 너 좀 봐. 무지개 멋쟁이. 마음에 들어? 이제 넌 완전히 건강해. 블루. 이제부터 여기 너랑 친구들 방이야. 이건 안 맞네. 아님, 허기허기. 아니야. 다른 세계관이니까. 잠시만, 블루. 저기, 오빠. 내 새 친구가 무지개 친구들 좀 사달라는데. 그래줄래? 난 아무것도 안 사줘. 좋아요, 오만개가 되지 않는 이상. 저기, 친구들. 블루에게 새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지. 그럼 이 영상 좋아요, 오만개 좀 눌러줘. 알았지? 블루, 핀 빼자. 블루, 새 틱톡 트렌드 해볼래? 봐, 이거 너랑 나야. 넌 내 최고의 네임보 친구야, 블루.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기도 하고. 제일 아끼는 장난감? 너, 네 말을 후회하게 될 거야. 배신자. 새 게임. 블루. 어떤 박스에 사탕이 숨겨져 있는지 맞춰야 돼? 내가 섞을 테니까 보면 안 된다. 그래, 블루. 사탕 어디 있게. 여기? 여기. 알았어. 확인해보자. 아니야, 틀렸어. 이 박스 확인해볼까? 아, 그래. 사탕 여기 있네. 그러니 내가 가져야지. 블루, 우리 퍼피 플레이 타임하자. 뭐야? 나 없이 게임을 한다고? 퍼피, 우리랑 같이 하자. 게임을 시작해볼까? 블루, 전에 해본 적 없지? 내가 다 보여줄게. 어떡해, 감히. 이 게임은 내 거야. 으아악. 아야. 수지. 네가 나 안 봤으면 좋겠는데. 블루? 안녕, 수지. 뭐야? 수지, 일어나. 너, 누구야? 걱정 마. 여전히 예전의 나야. 블루, 내 밴드. 진짜 너네? 블루, 너 살아있었구나. 여기가 어디야? 우리 오빠네. 일리. 일리. 우리 여깄어. 응, 나 갈게. 나 동생 좀 보고 있어서. 잠깐만.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진짜야? 가짜야? 왜 거기 있어? 도와줘. 인형 퍼피가 우릴 여기로 던졌어. 키보드로 종료를 하고 입력해서 우리가 집에 갈 수 있게 해줄래? 아야. 안 되네. 키보드가 망가졌어. 잠깐. 내가 새 키보드 사올게. 아니, 어디 가는 거야? 얘들아. 우리 너무 무서워. 우리 좀 도와줘. 키보드로 탈출이라는 단어를 댓글에 적어줘. 댓글 천 개가 달리면 우리 탈출할 수 있을 거야.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봐. 여기 게임 지도야. 오자. 탈출구가 여기 있네. 우린 여기고. 여기에. 기차 왔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차를 타서 탈출역에 가면 돼. 티켓 좀 볼게요. 어서, 키씨씨. 우리 기차 티켓이 없는데 어떡하지? 저기요. 저희 진짜 가야 돼요. 티켓은요? 봐요. 우리 아무것도 없다고요. 블루, 뭐 있어? 아니. 티켓 없으면 안 됩니다. 내 말은. 저기 있어요. 부드러운 손은 당신이나 가지고. 이 구름은 내 거. 가자, 블루. 우리 어떻게 기차에 타지? 아이디어 없어? 어? 아, 강아지랑 같이 가는 손님이다. 안녕하세요. 여기 제 티켓이요. 강아지 티켓이네. 안녕, 레아. 레아, 꼬리 좀 그만 흔들어. 그럼 안 되지. 당신 티켓은요? 사람 거요. 잠깐, 여기 어딘가에 있었는데? 하, 블루. 우리 시도해봐야겠어. 장난감으로 다시 변신해봐. 좋았어. 몰래 들어가자. 안녕, 귀여운 레아. 우리 자리 바꿀래? 너도 심술궂은 주인한테 지쳤잖아. 내가 너넷이 기차에 탈 테니 넌 자유를 누려. 거래할래? 거래. 좋았어. 너 거래하게 돼서 기뻐, 레아. 만나서 반가웠어? 여행 조심히 해. 여기 제 티켓이요. 기차 타세요. 우와, 이거 진짜 강아지 맞아요? 여기 우리 자리다, 블루. 자리 잡아. 저기, 나와봐. 나 뭉개지겠어. 이런. 여기 우리 티켓. 도착하면 깨워줘. 이 티켓을 다 찢어버리겠어. 이 범죄자들이랑 밀왕자들. 너 내 인형 아냐? 티켓 넘겨. 이거? 싫은데. 여기 밀왕자예요. 너 집에 가면? 블루, 우리 숨어야 돼. 도망쳐. 밀왕자 저기로 갔어요. 당신 티켓은 어딨죠, 버피씨? 우산 좀 빌릴게요. 죄송해요, 요정. 블루, 너 거기 낀 거야, 뭐야? 허들러. 쉿. 죄송해요, 맨인 블랙. 이 승객들 재밌어 보이는데?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아. 가자, 블루.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 벗어 만지지 마요. 이런. 당신들 방해할 생각 없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마젤토브. 여기가 어디지? 여기 짐 칸인 것 같아. 너무 어둡다. 잠깐. 그렇게 나쁘진 않네. 여기 조명. 문제는 춥다는 거야. 이런. 어, 봐. 따뜻한 담요. 파란 담요. 사냥꾼이다. 블루, 진짜 웃기네. 이런. 롱레그 담당자가 사사시 뒤지고 있어. 여기 숨어야 돼. 알았어. 여기로 정착하자. 문제는 좀 불편하단 거지. 어, 봐. 퍼즐이다. 이용하지 않아 아쉽네. 아닐걸? 넘겨봐. 우와, 블루. 퍼즐 나머지도 다 할 수 있어? 문제없지. 넘겨. 아야. 우와. 캐리어에 다시 넣어야겠다. 아니. 이거 퍼드리잖아. 이걸로 부드러운 럭을 만드는 거야. 여기. 네 말이 맞아. 편안하다. 캐리어에 뭔가 괜찮은 거 없나 볼까? 아, 레고를 찾았어. 이걸로 뭔가 만들어보자. 예를 들어, 테이블. 좀 우울해 보이는 것 같은데? 나에게 생각이 있어. 내 말은? 나도 무지개 친구들 중 하나잖아. 좀 작긴 하다. 이건 어때? 이제 마음에 드는 테이블이네. 안에 뭐가 있으려나? 퍼키랑 키시의 가방이야. 저기, 블루. 안에 뭐가 있나 볼래? 이거 무겁다. 야. 나 이거 정신 먹잖아. 이 스틱 좀 써볼까? 블루. 파란 테이프로 고정해봐. 그리고 스크류 팁. 멋진 창이다. 단단한 거 가져와봐. 블루. 아, 이거면 우리의 전투를 위한 완벽한 플랫폼이 될 거야. 허기. 이거 꽉 잡아. 여기. 네 발바닥 보이지 말고. 블루. 무슨 말이야? 방패도 진정한 전투를 위해 꼭 필요하지. 기사 토너먼트 준비 완료. 잠시만. 내가 플레이어들이 전쟁터에서 도망치지 않도록 퀸으로 고정할게. 여기 우리 트로피. 상대의 풍선을 먼저 터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모두 준비됐지? 시작. 예. 내가 이겼다. 우후. 여기 뭐가 또 있나 볼까? 여기 뭐가 있으려나? 케이스? 얇고 단단한데? 아닌 것 같아. 비켜봐. 우와. 의자네. 멋지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무지개색으로 칠했잖아. 마법이야. 그나저나 블루. 밥 먹을 시간 된 것 같지 않아? 뭐 좀 가져와봐. 어서. 내가 이걸 알아볼게. 그래. 여기 뭐가 있지? 안 돼. 이런. 장난감만 가득이야. 잘못 건드렸어. 그거 알아? 멋진 계획인 것 같은데. 네. 우와. 이제 이건 제일 장난감처럼 보이는 의자야. 맞지? 토끼. 이 캐리어 안에 뭐가 있을까? 아니야. 절대 싫어. 이 귀여운 거나 봐야지. 이게 뭐지? 이거 보니. 엄청 얇은 아르누보 스타일 크리스마스 트리네. 장식해야겠다. 뭐가 있나 볼까? 아니야. 이건 구식 조명인데. 흠. 되게 필요하단 거다. 크리스마스 트리 위 무지개 친구들. 훌륭한 승무원들이지. 난 순수한 디자인 천재야. 침칸 이제 의아이피 차 같아. 이런. 슬픈 벽이 아직도 여기 있네. 하지만 고칠 수 있지. 물감만 있으면 돼. 붙어. 예술가가 될 시간이야. 쉬운 움직임이 무지개 예술을 만들어주지. 짠. 완벽해. 기차 이제 멋진걸. 블루. 어때? 기차 멋지다. 널 위한 선물이 있어. 밖에 봐. 우와. 음식. 마미. 미안한데. 너의 롱레그 콜라 있어? 다 있지. 블루 콜라는? 콜라 큰 병 있어? 여기. 내 마법 파우더는 최고의 점심 양념이지. 이런. 실수. 수지? 이런. 무슨 짓을 한 거야? 행운을 빌어. 충실한 블루. 기다려. 수지. 조금만 더. 아. 키시미시. 수지가 아닌 것 같은데? 너 귀엽긴 하다. 여기. 수지. 간식을 위한 안 좋은 시간이네. 우리 거의 다 왔어. 저기 게임 탈출구야. 거기 딱 기다려. 블루? 아무데도 못 가. 이런. 수지. 내가 살려줄게. 탈출구로 날아가. 안 돼. 뭐야? 내 친구. 잘 가. 수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집은 것 좀 봐. 마법 파우더. 이런. 수지. 기다려. 오빠? 잠깐. 집중 중이야. 뭐야? 수지. 왔네. 오빠. 다시 만나서 기쁘다. 아가. 더러워졌잖아. 가여울아. 집에 가자. 내가 돌봐줄게. 차가 너무 막혀. 자기. 너 맨날 늦잖아. 빌리. 가고 있어. 자기. 무슨 일이야. 동생? 빌리. 비상이야. 우리 일 살려야 돼. 도와줘. 제발. 알았어. 데드 잠깐 기다리라고 하지마. 실험실러 가자. 동생. 대박이다. 여기가 오빠 실험실이야? 그래. 다 내 거야. 아무것도 만지지마. 심전 박동이 안 들려. 혼자 좀 살려줘. 장갑 잇지 말고. 나도 알아. 모자도 써. 나랑 안 어울리는데. 어? 블루. 이건 어디서 난 거지? 가리 찾아왔나 보네. 얼른 엑스레이 찍자. 나도 사진 찍을래. 여기서 나와. 수지. 그럼 엑스레이 다 망할 거야. 우와. 배에 뭐가 많네? 수술을 시작하자. 노란 주사가 기분을 더 좋게 할 거야. 내 메스가 어딨지? 뭐라고? 이건 가이로도 할 수 있거든. 내 말은 장난감이잖아. 넌 진짜 모르는 게 없어. 깔끔하게 자르는 거야? 이래서 의식이 없었던 거네. 배터리가 다 됐어. 더러워. 우리 더 큰 배터리가 필요해. 여기 있다. 심장 박동이 이제 괜찮아. 좋았어. 의사. 바느질하자. 조심해야 돼. 다양한 세계실이 귀엽게 만들어줄 거야. 됐다. 다 했어. 신정을 살펴보자. 반응을 안 하네. 침착해. 더 세게 쳐야 하나 봐. 너무 센나? 얘가 날 받아친 거야?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블루. 손님이랑 싸우면 안 되지. 얜 도우려는 사람이랑 싸우면 안 됐어. 이런. 심장 박동이 사라진다. 다시 뛰게 하자. 클리어. 환절 잃을 뻔했네. 겉모습 수술로 넘어가 보자 이제. 알았어. 친구. 이 헤어스타일은 70년도에 유행했던 거라고. 머리 좀 잘라야겠네. 가위. 나 클리퍼 있어. 가만히 있어. 블루. 앞머리 다듬어줄게. 과했나 봐. 읍스. 그래. 이 머린 더 옛날에 유행했던 것 같은데. 빌리. 너도 옛날 머리 하고 싶구나. 그만 웃어. 동생. 얼른 목욕할 준비나 해. 따뜻한 물. 그리고 베스밤. 이게 습하지. 신선한 라인 냄새 난다. 저리가. 빌리. 샴푸나 가져오고. 그래. 어떤 거? 내가 알아서 샴푸 가져올게. 문젠. 너 망했단 거야. 그거 베스 샴푸거든. 나도 내가 뭘 하는지 알아. 맞다. 여자친구 전화 오네. 넌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발을 질 거야. 내 파란 친구. 5분 동안 순수한 얼굴 마스크. 시간 됐다. 내 손톱에 터치업이 필요해. 이게 뭐야? 엄청 큰 얼굴팩이잖아. 그나저나. 그나저나. 나한테 손 떼. 이 자이언트 파란 괴물아. 이 박스는 뭐지? 수지? 어딨어? 어디 숨은 거지? 됐어. 나와. 나 너 좋아하거든. 나한테 뭘 기대한 거야. 바보야. 뭐야? 날 살려줘서 고마워. 어, 귀여워라. 우리 이제부터? 베프야. 이럼. 우리 오빠잖아. 이제 우리 어떡하지? 널 숨겨줄게. 블루? 어, 네가 해냈구나. 배에 걸렸네. 근데 박스 안 움직여. 숨쉬고 있어. 여자들은 참 이상하다니까. 우리 못 받겠지? 박스에서 손 떼. 당장. 블루. 너 낀 거야. 뭐야? 짠. 너만의 비밀의 방이 필요하겠다. 티돈 좋았어. 내 파란 친구. 다용도 마트로 가자. 이런. 블루. 이렇게 나가면 절대 안 되지. 어? 이 모자면 되겠네. 아직도 뭔가 빠졌는데? 봉지 드레스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우리 오빠 자켓 입을래? 걸리기 전에 도망가자. 건축에 필요한 것만 챙기는 거야? 네온이 필요해. 누구지? 에? 넌 누군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둘이? 됐어. 계속하자. 무지개 조명. 반지? 네온. 건축 재료? 블루. 이게 뭐야? 우리 여기 사탕 사러 온 거 아니라고. 다시 돌려놔. 안녕하세요. 우우 카드로 계산할게요. 내 간식도. 내 간식도. 간식도 같이 해주세요. 간식도 같이 해주세요. 이런. 돈을 내야 하는데 좋아요가 부족하네. 우리 어떡하지? 얘들아, 도와줘. 우리의 친구가 간식을 사려면 5,000개의 좋아요가 필요해. 좋아요 버튼 눌러줘. 그럼 블루를 위한 간식을 살 수 있어. 고마워. 뭐?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서둘러. 서둘러. 블루. 왜 이리 느린 거야? 나 원래 빨리 걷지 않는다고. 봐. 나 엘리베이터가 없을 수 있다? 엘리베이터 열려라. 가자. 무슨 일이지? 알았다. 이건 VIP 엘리베이터라? 한 사람밖에 못 타나 봐. 엘리베이터를 속여볼까? 한 사람인 척 들어가는 거지. 아니야, 블루. 그렇게는 안 돼. 무게가 똑같잖아. 뭐야? 이게 된다고? 이런. 우리 갇혔어. 휴.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 한참 있겠네. 도움이 필요해. 오빠한테 전화하자. 미안, 리지. 내 동생이 전화 오네. 안녕, 빌리. 우리 엘리베이터에 갇혔어. 와서 좀 구해줘. 얼마나 더 걸려? 알았어. 지도해 볼게. 웨이터. 이 특별한 요리로 할게요. 부탁해요. 미안. 자기. 여기 주문하신 거요. 신선한 보호 케이스입니다. 네, 고마워요. 이거면 되겠어. 금방 돌아올게, 자기. 이게 생명의 은인이어야 한다고? 수지. 이 엘리베이터가 내 비밀의 방을 위한 완벽한 장소야. 우리 여기에 짓자. 그래, 블루. 게다가 우리 도구도 많잖아.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이 지루한 장소를 화려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거야. 우와, 멋진데, 블루?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있지. 나한테. 종이. 종이, 가위. 그리고 상상력. 왜 이리 오래 걸려? 이거 봐. 내가 널 위해 파란 백북 쿠션을 만들었어. 내 미니 블루. 너는 수지? 나? 여기 무지개 친구들도 있지. 내 친구들. 이제 판지로 뭔가를 만들어볼까? 어, 블루. 게임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판지 똑바로 들고 있어봐. 판지랑 나랑 같이 칠하면 안 된다. 걱정 마, 바보야. 나 구멍 자르기 위한 두꺼운이 필요해. 이제 우리의 게임 필드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란색으로 칠하는 거지. 준비. 어? 치즈. 또 음식 생각이구나. 이 판지에 붙이는 거나 도와줘. 우리의 게임 필드를 위한 벽을 만들어야 돼. 조각을 자르고. 봐, 아기 블루야. 화살표도 그리고. 말대 자르기. 그리고 이걸 집 근처에 붙이는 거야. 안에 디바이더를 붙이고. 튜브에 끈을 통과시키기. 이걸 안에 아기 블루랑 고정하면 돼. 게임 준비됐다. 어디에 두지? 저기, 소파에. 회색 담요로 덮어두자. 싫어. 난 이곳저곳에 무지개가 있길 원한다고. 좋았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쿠션도 더. 블루. 싫어. 고집부리지 말고. 여기서 쉬어. 미니 블루. 그래, 놀아볼까? 아기 블루의 입에 공을 넣고. 맞는 셀로 들어가게 하는 거지. 더 높이. 조금만 더. 예, 우리가 해냈어. 정확하게. 우와, 블루. 판지가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야? 페인팅 하려고. 내가 도와줄게. 수지,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은 거야? 이건 최악이잖아. 그래, 저리 가봐. 내가 알아서 할게. 보고 배워. 아가? 우와, 예쁘다. 진짜 무지개야. 컴퓨티 공격. 우와, 이 하트 좀 봐. 진짜 멋지다. 조명을 좀 더 해주자. 에리드 스트랩 설치하기. 잡아봐. 우와, 무지개 조명. 잘했어. 안 돼, 블루. 나 너 뒤에 있잖아. 이러다 나 뭉개지겠어. 수지, 어딨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간 거지? 엘레베이터 닫혔는데. 필리, 나 여기 있어. 도와줘. 어디 간 거지? 블루, 너 진심으로 나 안 보여? 나 완전 뭉개질 뻔했잖아. 수지, 나한테 있는 거 좀 봐. 이게 뭐야? 미니 TV. 너무 귀엽다. 나 TV 보는 거 좋아하는데. 뭐야? 이거 왜 흑백이지? 마음에 안 들어. 잡아봐. 기술팀한테 전화하게. 여보세요. 그린? 나 엄청 바빠. 무슨 일이야? 나 TV 좀 고쳐줄래? 알았어. 여기 배터리. 진짜 너무 고마워. 그린. 배터리는 여기에. 안 되는데? 기다려. 된다. 이제야 말이 통하네. 문제는 TV를 둘 곳이 없어. 저기, 그린. 우리 테이블이 필요해. 내가 가고 가게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야? 저기, 그린? 우리 램프가 필요해. 장난해? 여보세요, 그린. 블루 전화? 다신 안 받아. 진짜 짜증나. 여보세요, 그린? 핸드폰 줘봐. 잘 들어, 그린. 우리 티체트가 너무너무 필요해. 알았지? 나 친구들에 지쳤어, 이제. 쟤네랑 엘리베이터 안에 안 갇혀있는 게 어디야. 차 마실 땐 분위기가 필요하지, 항상. 그치, 블루? 난 여자들 파티 진짜 싫어. 아니, 아니. 말대꾸하지 마, 블루. 가만히 기대서 진정해. 가만히 말자 한잔하고. 이거 진정되거든. 수지? 거기 있어? 이런, 빌리야. 우리 어떡하지? 캔들을 불자. 잠깐, 어떻게 하면 되지? 보자. 됐다. 이제 잘 될 거야. 안녕, 오빠. 봐줘서 고마워. 여기 이게 다 뭐야? 알고 싶지도 않아. 이거 마스코트야, 뭐야? 이거. 이거? 대체 장난감. 집에 가져갈 거야. 들어와. 이 장난감 엄청 무겁다. 미안, 블루. 잠깐만. 괜찮은 옷걸이가 되겠는데? 그래, 그렇네. 잠깐, 링 만들어봐. 나 농구할래. 우후, 3점 슛. 잠깐, 멈춰. 이 정도면 됐어. 내 장난감이라 놀 수 있는 건 나뿐이라고. 알아들었어? 오빠는 못 써. 이제 이건 뇌세 담요야. 좋은 하루 보내, 빌리. 휴. 예, 드디어 갔다. 우리 이제 같이 놀 수 있어. 그나저나, 수지. 여기 널 위한 더 재밌는 게 있어. 이게 뭐야? 어, 그만. 저기, 빌리. 나 대신 호기 좀 맡아줄래? 걱정 마, 동생. 내가 도와줄게. 따라와. 비밀의 실험실에 온 걸 환영해. 우리, 거기, 여기 수술을 시작할 거야. 다음은 뭔데? 그래, 우선. 수술 준비하자. 자, 시작해볼까? 환자 뒤집고. 이제 낡은 솜은 버리는 거지. 바퀴벌레가 있어. 어, 바삭한 간식. 에? 여기 있다. 이거 감자칩이었네. 어서, 빌리. 그만 먹어. 도와주라고. 발을 바꾸자. 좋았어. 고마워. 신경 수술이야. 자, 심장 수술로 넘어가 볼까? 어, 허기허기해. 오래된 망가진 심장. 더는 아니지. 널 위한 새 심장이야. 허기. 너도 착하게 만들어주겠지? 여긴 뭐가 있으려나. 어, 의사를 위한 팁이네. 환자의 치아를 검사해야 돼. 그치만, 입을 여길 거부하잖아. 간지럽혀봐. 이제야 말이 통하네. 빌리, 미사한 것 같은데? 눈 때문에 그래. 눈 시력 검사를 하자. 아래 라인 보이니 허기? 그래, 좋았어. 이제 털을 관리해야겠네. 여기 있어, 빌리. 바쁜가 봐. 기다려야겠네. 강아지 빚는데 왜 이리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 들어가자. 빨래 시작해볼까? 너 스펀지밥 오랫동안 안 봤구나? 어, 여기 너무 더러워. 달콤한 샴푸로 샤워를 좀 할 시간이야. 허기. 넌 세상에서 제일 깔끔한 괴물이 될걸? 이 깨끗한 거 누구야? 이제 말리기만 하면 되겠다. 우와. 복실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뷰티 타임. 아, 그래. 신나네. 매니큐어 발라서 아무도 핥히지 못하게 하고 털을 바꿔보자. 밝은 파란색이 뾰족이빨 손님에게 더 잘 어울리는 듯. 필요 없는 털은 빛으로 제거하기. 흐, 호기. 파란색이 빛나게 약간의 로션을. 밀가루도 조금. 이건 파우더야, 빌리. 너무 많잖아. 오, 잘생겼는데? 이제 옷장 안에 보자, 동생. 옷장? 안에 뭐가 있는데? 우와, 내 방으로 가는 문이잖아. 호기. 이제 이게 네 방이기도 해. 편히 있어. 난 자기 전에 옷 좀 갈아입어야겠다. 이제 쉴까, 호기? 긴 하루였어. 호기?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거지? 호기, 어디 있니? 안녕. 호기, 너 살아있었구나. 우와, 엄청 부드럽다. 호기, 우리 뭐 하지? 내가 생각한 게 있어. 우리 성을 짓자. 그치만 성은 벌써 있는데? 음, 플랜 B. 호기, 호기, 비밀의 방을 짓는 거야. 음, 딱딱한 바닥에 앉는 거. 너무 불편해. 뭔가 생각해봐. 호기, 잠시만. 야, 너희들. 이런. 트릭이 실패했네. 다른 걸 해보자. 월, 월. 이 강력한 강아지가 이웃 모든 고양이를 겁주고 배추 쓸 수 있을 거야. 찬양은 훌륭했어. 야, 호기. 이 패치들 다 어쩌지? 잠깐, 좋은 생활 났어. 멋진 카펫이야, 호기. 넌 내 헌터라니까. 나 마시멜로 있어. 나 설탕 그렇게 많이 못 먹어. 호기. 아직도 위에 캐러멜이 껴있다고. 그럼 큰 이쑤시개가 필요하겠네. 내가 웃을 테니? 너는 꽃이의 하얀 이를 꽂으면 돼. 너에게 줄 달콤한 지하 한다발이야. 이제 동굴 지하에 두면 되겠다. 짜잔. 잘했어, 수지. 칠할 시간. 나 말고. 걱정 마, 수지. 봐, 이제 동굴 전체가 파란색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잠깐, 조명이 왜 이래? 호기, 너 뭘 하려는 거야? 이 램프는 뭐하러 필요한데? 퍼피 플레이 타인 데이지를 만들자. 하얀 데이지 꽃잎을 홈종이에서 잘라낸 다음, 자리를 잡고 램프 위에 붙이기. 이제 데이지 얼굴을 만들어주자. 좋았어. 호기. 이런,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화병이. 가만둬. 안 돼. 호기, 우리 어떡하지? 아, 좋은 생각이 났어. 퍼피 플레이 타인 무직을 만드는 거야. 업사이클하는 훌륭한 방법이지. 뭐가 그렇게 바빠? 털 빗는구나. 그래, 난 항상 잘생겨야 한다고. 이 부자의 집에선 돈이 자꾸 나한테 붙어.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파란 공에 허기 얼굴을 더하고 밧줄을 매달면 귀여운 장식이야. 나 좀 힘든데? 낮잠 좀 잘게. 허기. 넌 이제 내 거야. 최악의 꿈이었어. 허기, 서둘러. 내가 만든 것 좀 봐. 너랑 나를 위한 진짜 비밀의 방이야. 마음에 들어? 허기, 너 우리 오빠 빌리 만나야겠다. 싫은데. 안녕, 친구들. 댓글로 허기, 수지 오빠 만나봐. 라고 남겨줘. 학교 가야지. 그래, 맞다. 나 갈게. 안녕. 우와, 허기가 선물을 남겼네. 귀여워라. 야, 이 버릇 없는 친구. 뭐가 있으려나? 초콜릿? 나 좀 냅둬. 아니, 내 베프가 여기 와서 너네 혼내준다? 베프? 진짜 무섭네. 무서운 괴물이라도 돼? 여기 있네. 안녕, 허기. 얘네가 나 괴롭혀. 괴물이야. 고마워, 허기. 네가 최고야. 진짜 무서웠어. 시험 시작하렴. 내 펜이 안 되네. 저기, 친구들. 펜 없어? 아니, 저리 가. 없어. 알았어. 어떡하지나? 불쌍한 우리 수지. 어떻게 내 친구를 도와주지? 아, 펜트. 이럴 수가. 이건 너무 꽉 끼는데? 스파이들과 비밀 요원들은 어떻게 한 거야? 딱 나한테 필요하던 거. 수지가 아직도 펜을 찾고 있네? 필요한 걸 줘야겠다. 우와. 너야, 허기? 고마워. 근데 나 답을 하나도 모르겠어. 허기, 나 시험 푸는 거 좀 도와줄래? 시험지 폰트가 너무 작아. 그래, 수지. 해보자. 됐다. 여기, 수지. 고마워, 허기. 학생들, 수지를 롤모델로 삼으렴. 제일 빨리 끝낸 데다 만점을 받았단다. 나이 플러스 받았다. 분명 터닝했을 거야. 이런. 뭐야?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어, 이건? 제 몫이란 가방이에요. 요즘 엄청난 트렌드더라고요. 그래, 가야겠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허기, 어디 가는 거야? 너프라이트. 화물함에 들어가 봐. 우와. 퍼피 플레이 타임 영화네. 영화 보러 가자. 안녕하세요. 우와. 유명하네. 들어와요. 영화는 언제나 당신에게 공짜예요. 저기, 실례합니다. 죄송해요. 아니, 앞이 안 보이잖아. 좀 나와줄래요? 우와, 허기허기네.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셀카는요? 완전 팬이에요. 텔러비랑 친구하는 거 힘드네. 됐어요. 친구들, 충분해요. 저리 가요. 주지, 미안해. 나 놀이공원 좋아. 어서 회전목원 타자. 야호. 완전 재밌다.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겠어. 고마워, 허기. 그래, 다른 거 타러 갈까? 놀이기구 진짜 싫어. 허기. 왜 이리 뚱해? 왠지 알겠다. 간식이 필요한 거야. 맛있는 핫도그 어때? 예, 나 먹을래. 우와, 이곳에 놀이기구 아냐? 호기, 내 핫도그 어디 갔지? 그래, 넌 최고 욕심쟁이 괴물이야. 오화, 불쌍한 남자들이 아직도 저기 있네. 사람 괴물에게 복수하겠어.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내가 방망이라고 했지? 아니야. 로프건은 어때? 쏘는 거지. 그치만 피할 텐데. 아, 그러지 말자. 먼지털이로 간지럽히는 건? 이게 뭐가 도움이 되려나? 뭔가 생각해야 하는데. 잘 들어? 나한테 뭔가가 있어. 이게 뭘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비 오는 날에 날 구해줬었거든. 허기허기를 함정으로 유인하자. 그래, 내가 생각하던 게 그거야. 키시미시를 미끼로. 하이파이. 스노우, 온다. 우와, 내 발. 도와줘. 잡았다, 파란 괴물. 예, 이제 저 여자애. 이런, 도망갈 시간이야. 허기가 나한테 자전거를 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쟤 잡아, 달려. 너 잡는다? 이런, 괴물 어디 갔지? 안 돼. 오랜만이다, 친구들. 이런. 얘, 허기. 네가 이겼어. 잘 됐어, 수지. 분리들. 넷의 베프를 만나봐. 얜 허기허기야. 멋지지? 음, 아니, 아니, 아니야. 이동 영상 좋아요 5만 개 받으면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안녕, 친구들. 나 좀 도와줄래? 이 영상 아래 좋아요를 5만 개 눌러줘.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됐어, 상관없어.